진빙고인가? 어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빙고잖아 어이없네 이거 이 신기함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한 턴 안에 모든 포션 슬롯을 사용한다 저거는 쉽네 아닌가 3개 다 써야된다는 얘긴가? 한 턴에 12장을 사용한다 일단 타격을 지운다 산막을 돌파한다 산막까지 희귀 카드를 얻지 않는다 HP가 최대인 상태에서 휴식한다 상점에서 포션 3개를 모두 구입한다 공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손이 꽉 찼다 희귀 카드를 제거한다 이거 대각선도 되는 거겠지 이벤트의 정산이 확실하십시오 와 무료오네 왁센즈 어미로 얻는 내장의 카드가 공격이다 한 번에 전투해서 적 3마리를 중독으로 처치하십시오 환유 중독이 있어 3박동안 엘리트와 싸우지 않는다 힘을 50이상 보유한다 와 한줄 완성하기도 어려워보이는데 어렵네 이거 이거 사람 모아서 하자 와 님바노메고 3001 보유 보드 말고 짧음 비움 보통 아 빙고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보드를 공유하면은 음 2에서 4인 난이도 좀 낮춰서 하자 난이도 보통 레디 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일단 보드 보트 보자 한턴 동안 스물다섯 장 힘 50 열쇠 일단 열쇠가 제일 쉽겠지 아이언클래드로 심장을 돌파한다 와 심장클 빙구가 있네 한턴 동안 10장 이상의 단독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근데 리선 누르면 어떻게 되냐 오씨 아 이거 방장만 리선 누를 수 있는 건가 골드를 1200 보유한다 기사회생 일단 진행해보자 근데 빙고 아이디어 자체는 재밌는데 빙고판이 너무 아동성 떨어지는데 과도자 처치도 있네 이펙트로 심장을 돌파한다 백전체를 강호한다 이펙트로 산막을 돌파한다 심장을 돌파한다 옥수유물 획득을 건너뛴다 한턴의 12장 99방어력 99방어력이 쉬워보이네 상점에서 유물 3개를 전부 구입한다 50장 이상인 덱으로 클리어한다 한턴의 25장 사용한다 뭐지? 너무 어려운데요? 이 열쇠 먹기 이런거는 쉬운데 단졸 완성하는거는 개인전일걸요? 다른사람 어디있는지 보이지않나? 안보이네 어어 처음으로 얻는 4장의 카드가 공격이다 먹어집네 뭐야 나는 나는 카드 다르게 나왔는데 뭐 암튼 오일시드도 카드는 다르니까 병번개다 공비 유물 걸은다 이런거 없어 엘리트와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 보수유물을 건너뛴다 인공모드는 언제든지 캐릭터를 바꿔 새로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음... 음... 워호! 워호! 그러면 일단 속도를 높여야겠구만 뭐야 왜 다 지워져 박여각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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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8 아 이거 왜 안 먹었지 왜 안 먹었지 병신나가게 아프네 룩 나 아 금 육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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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서 정리되겠는데 나 이거 포션만 먹었어도 잡을 수 있는거 아냐 일단 잡은거 같기나 포스유물을 건너뛴다 빙고모드 신박하네 포스유물을 건너뛰다 포스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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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겹다 아! 본박 안 떴어 트레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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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님들 구독 30개월 넘기면 오늘 팬티 생건지 매일 알려준대요. 님들도 빨리 구독하세요 ㄷㄷㄷ 와 나도 몰랐네. 오늘부터 구독해야겠다. 와 이거 아는데 4열이랑 3불로 헬숙해지고 있잖아. 스스로 불러온 최양의 신울렴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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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불로 이돌률 일단 쓰자 이돌류는 셀카스가 있다. 에이 어둠의 포옹이 안 나왔네 여기서 정리되게 생겼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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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는 여기까지야 사일런트 왔다 아이언 클레드는 여기까지야 갑자기 종변 방법이 없네 못 잡았어 아아 씨 일단 심장을 놀프할까 심장 다 뒤졌다 심장 딱 때라 진짜 일단 심장을 잡는다 1승차원 근데 진짜 순한 맛이다 죽었지만 억지로 빙구하다 죽은거지 내가 약해서 죽은것이 아니라 엄탑이 강한것이다 아님 말고 빨리하듯 그냥 개빨리하자 죽었다 속도를 높여야한다 빙구 빙구니까 두개밖에 안된거 아님 이승천 이승천 이면은 강화 나는거 쉬울것 같은데 이승천 이면은 강화 이승천 아 근데 이거 모드 괜찮네 친구만 구하면 됨 복사양이네 이승천 틀더스 하는 친구고 해야해 하얀 개높네 이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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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쁜사람이에요 아 죽겠는데 안죽었네 이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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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나와도 강화할텐데 여기서 강화하는건 상관없지 주식장소에서 강화를 안해야되니까 어차피 더 넣으면 된 조훈존버 볼이랑 마요가 한번에 보상 하나밖에 안넣는거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구나 아 저것도 50퍼네 군안마첨탑 낯설다 방금 방어도도 깰수있었네 rä vähän 봉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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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빈고는 뭔가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다섯 줄 맞추면 뭐 있나요? 놓으면 이는 것 같은데요? 설마 다 모았는데 지지 않겠지? 후련해도 아니고 교훈 이는 거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에 헝수면 괜찮은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과도자 나와야 되잖아. 과도자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안했네. 생각해보니까 안 나오면 못잡잖아. 끈 끈 끈 동료하는 곳에 있어요. 바꾸는 거. 아 미쳤다. 과도자 나오면 진다. 과도자. 도자 코인 도자 코인 뚱인대원님 5,000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안 들어가. 상타나규야 그냥. 지금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야 어르상벌이 없는 이미 깬 거 아냐 소? 왜 또? 아 12장이랑 25장이 있었구나 별로 중요한 것 아니네요 아 돈 안 봤다 헉 나옴 아싸 이쁘다 근데 1시간 동안 때려야 잡을 것 같은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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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었으면 싶은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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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서거 잡겠지 그래도 서거 잡겠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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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기도해 기도 私がNA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보복... 보복도그 매매하긴 한데... 그래도... 구른 열쇠를 얻는다... 마음의 옷에 필요 없지... 덤프... 아... 아... 4평 중요한데... 버즈같은 게임... 다른 걸... 지울 수는 없었다... 아... 음... 방풍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4평 내 평벌인거 진짜 이게 억가다 검탑이 억가 로이트를 하는거 아니니까 그런갑다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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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과도자 안 나왔으면 질뻔했어. 재밌네. 막동안 엘리트와 싸우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